농협금융을 주도할 핵심 인재, 제2기 NH미래혁신리더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. 이 행사는 지난 30일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과 19명의 제2기 혁신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혁신리더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환경을 주도할 방안을 제안했는데요. 이에 김용환 회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즉시 사업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성과주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경고했습니다.